아 근데 이거 오지게 그냥 계속 도망다니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이거 사람 있지 않은 사람 아 나 또 혼자야? 야 여기 왜 혼자야 맨날 나? 아이씨 이 땐 왜 나는 맨날 혼자냐고 5인교에서 외국인들이랑 말하는게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했는데 야 내꺼야 내꺼야 아 나 다른놈이 탔다 바로 내려버리 있죠? 오토바이 타러 간다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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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아니 여기 못 올라가냐 이거? 야 이거 안올라가지냐 어? 오케이 아아 마 마이 피 왓 왓 포스 형님 어서오세요 왓? 왓? 아으 맨날 우리 팀 엄청 없어 사람이 바로 버리고 가버리기 저기 기아 놓고 바로 버리고 가버리기 야 이리와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쁘나 아 또 나 혼자 또 우지게 살아남아 봐야겠네 그럼 여기 내가 봤을때 여기 한 두명 떨어진다 여기 안 떨어진다고? 오 떨어지지 그렇지 오이씨 오이씨 시바 얘네도 떨어졌다 좋댔다 형들 오 시바 바로 총소리 난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야 이게 다야? 왜케 없어 여기? 이 새끼들 죽이러 갈게요 오이씨 뭐 자꾸 만있냐 아 뭐 자건만있냐 어딘데? 저기같아 저 건물이야 야 거름소리가 너무 큰데 내 거름소리가 야 뭐야 야 벽 속에서 놓아줬어 시댁 쟤 다 죽였는데 아 이 새끼가 벽 속에서 놓아줬어 뭐야 이 새끼 버그야 뭐야 아 시댁 아니 왜 안 죽냐 근데 존나 많이 쏜거 같은데 형들 형들 나 개많이 쏘지 않았어 왜 안 죽냐 이거? 버그 아니야 진짜? 아 시댁 나 파티로 가야겠다 나도 아니 솔키로 갈까? 아 나 오잉키어하고 사람들이랑 하는게 재밌는데 듀오로 간다 그럼 듀오로 간다 듀오로 한번 가본다 아 파트너가 없으니까 쓸쓸해버리네 설마 또 나온 자냐? 아 이거 또 나온 자냐? 아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아 어처구니가 없네 에이 할라아악! 야 이거 왜 이렇게 외국인들 밖에 없냐 이거? 섬바디! 섬바디 애니원! 어우 야 뭔 소리야 이거 아이 뭔 소리야 이거 왜 이렇게 듣기 싫어 섬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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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뭔 소리야 얘네들 마이크 켜놓고 하는 거 같아 형들 야 뭔 소리야 이거 이 새끼들 마이크 켜놓고 하고 있어 야 닦아 아 아무도 없는 데로 가자 아 시끄러 설마 여기 쫓아오는 새끼 같겠지 오이 오이 스크 오이 스크 오이 스크 와 장애물 뛰어넘기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장애물 뛰어넘기 하다가 고추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존나 창피하던데 여자애들도 다 보고 있었는데 상애물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이번엔 원킬은 간다 최소 원킬은 간다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걸리면서 고추까지 오는 시나리오 알지 여기 사람 많을 것 같아 나 얘네들이랑 오늘 전쟁이야 형들 형들 나 얘네들이랑 전쟁이야 오늘 여기 여기 존나 떨어진다 내가 봤을 때 저쪽 떨어졌다 한 명 저쪽 한 명 떨어졌고 와 저 새끼 차부터 먹네 아 야 총 없냐 총 총 없냐 아 야 나 총 급한데 총 없다고 이집에 아이씨 오 씨발 열려있다 씨발 아 이거 밖에 없는거 실화냐 아 이거 오 그치 아 아 씨발 이런거 밖에 없어 아이종에 한자루도 없다고 아 존댔다 형들 총 한자루도 없다 아 존댔다 형들 총 한자루도 없다 그렇지 그렇지 군용배 남겨고 아까 먹고 여기엔 있겠지 야 여기엔 총 있겠지 형들 그렇지 바로 건충 버리고요 총 있으면 됐어 이제부터 전쟁이야 아 아까 새끼가 차 들고 튀어서 뭐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내가 왔다는걸 그냥 만천하에 알리고 다니자 아 아 시베서 처음이네 어 여기서 뭐 좀 자를게요 이런거 이거 자르면 뭐 좋은거 만들 수 있나 뭐 만들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가방 방탄병 덕테이프 2개 큰 배낭 합성서면은 큰 배낭 4개 선조각은 가방은 등에 매는 가방 하나만 여기 몇개 담을 수 있잖아 가자 전쟁이야 이제 열려있는데 새끼들 몇명 있긴 있는데 아 맞아 헬멧 하나는 임시 방탄구로 여기도 털렸는데 헬멧 하나 놔둬야되지 아 잠깐 안씀 아 뭐 먹을만한게 별로 없네 오 그렇지 냠냠 계속 솔로라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혼자라서 아 그렇지 일단 먹어놓자 일단 먹어놓자 혹시 총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선쟁이예요 바로 바로 보이면 바로 따버릴게요 그냥 송알 그렇지 송알 송알은 많이 먹어넣고 나 지금 방탄복도 차고 있죠 나 방탄복도 차고 있어서 존났어요 지금 오 이거 큰 배낭 자르면 방탄복 만들 수 있거든요 방탄복 하나 더 만들어 놓자 이게 임시방탄복보다 전술방탄복이 좋은거겠지 아 좋네 아 이제 근데 의료핀만 먹으면 여기서 이제 파밍 다 된거 아닌가요 형들 이정도면 파밍 잘한거지 꿀파밍 아니에요 이정도면 힌만 있으면 되는데 허리팩 차라고? 허리팩 어디다 차는거야? 공간이 부족하다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거 같은데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거 같은데 우와 그렇지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학살시간이다 이제는 이제는 학살시간이다 냠냠 좋아 뭘 만큼 다 먹었어 이제 와 동쪽으로 가야되네 여기로 깨고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차 다 먹고 튀어가지고 차가 없어 존나 달려보자 와 이제부터 또 이봉주 온라인 해야돼 그러면 아 이제부터 또 이봉주 온라인인가 그러면 아 이제부터 또 이봉주 온라인인가 그러면 차 없는데 와 여기로 깨고 누가 나갔네 여기로 깨고 야 누가 나갔었네 와 너무 돼진데 여기 야 너무 너무 그건데 너무 멀다 야 야 이거 달리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이거 시댁 뭐라구요 나도 나중에 여자친구랑 해야겠다 이거 존나하다가 서로 쏴죽이다가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번생에 할 수 있으면 아 미안 아 미안해 몰랐어 몰랐어 존나 달려있다 아 근데 이거 맵이 뭐 아니 서버가 안 좋은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거 같지 가스올람이 아직 남았으니깐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달리면 돼 아 차만한데 있으면 개꿀인데 차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버리네 차만한데 있으면 개꿀스크인데 맞죠 아 우리 기현이형님 어서오세요 기현이형님 촛불링님 윤종이랑 합방한다면서요 맥킴이한테는 연락도 안하시던데 파밍하고 가야겠다 아! 진짜요? 어 뭐야? 좀 Had Krieger 오른쪽에도 있었어 오른쪽에도 있었어 나도 몇 대 맞췄는데, 아니 봤잖아 형님, 나도 몇 대 맞췄네 몇 명이 같이 싸서 그래, 이거 나 혼자 쏘니까 나도 팀이 없으니까 이래 이거 나도 누구랑 같이 쐈으면 진짜 개꿀인데 진짜 5인큐 막판 해보고 여기서도 바로 죽는다 그럼 오늘 그만둘게요 5인큐 때리고 여기서 1킬도 못하면 그냥 바로 지휘칠게요 인정? 아이고 와 뭐야 또 5인큐인데 또 또 나 혼자야? 아 5인큐인데 또 나 혼자야 아 나이스 어? 헤이 꼬리야 헤이 감사합니다 충 야 감사합니다 충 야 그럼 아 그룹잡기 해야되는건가? 일단 나가 그럼 2판 2판 나가 아 그룹 찾아서 해야되는거구나 아 나 바로 시작 눌러서 그랬던거였네 아 실수했네 아 나 실수했네 아 나 실수했네 와 나 이때까지 솔로로 존나했잖아 이래가지고 오 됐다 드디어 그룹있다 이제 아 이거였네 아 이제야 알았네 아 이제야 알았네 아 이제야 알았네 아 아 헬로우 청구리비 뭐야 이새끼들 뭐 덩어리야 다 에이 에이 디라 That's not very nice 오오오 very nice 오오... very nice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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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이 이스 코리안 커브라 펀치 1, 2, 세키러 뭐 파큐마덜? 이야! 패드리븐 아니잖아 아 청그립이 나갔다 이새끼 헤이 섬바디 마이팀 헤이 직스 차이나 헤이 직스 차이나 마이팀 살아있는 애한테 가야겠다 저기 달리고 있는 애 있네 우리팀 있네 뭐야 어디갔어 헤이 우신구롱 헤이 우신구롱 헤이 우신구롱 뭐야 내가 가기만 하면 연결이 끊겨져 뭐야 이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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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는건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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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헤이 데려가자 그렇지 우리팀 다 여기 떨어졌어 야 내 말을 알아들었어 얘네 알라우 사와디까 아 시바 왓 이 새끼 뭐야 아 교보이네 여기 도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헬로우 헬멧 플리즈 헬멧 플리즈 헬멧 플리즈 아 땡큐 헬로우 백 백 백 플리즈 백 백 플리즈 백 백 플리즈 다 알아 이 새끼 없네 투게더 고잉 투게더 고잉 어나더 시티 어나더 시티 백 플리즈 팔로우 미 팔로우 미 아니 조작법 어려운거 없어 족족아 한 두판 하다보면 바로 적용 적용될걸 백 플리즈 어나더 시티 레츠고 이스 빅시티 레츠고 어 총이 근데 에임이 에임이 잘 안맞아서 그게 빡셌죠 다른건 다 괜찮아 그치 강추 이웃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지금 중국어 영어로 아, 오케이 어떻게 지내요? 지내요 지내요? 지내요 여자봐봐이까아 AR이 제일 좋죠 했는데 큰가방 없냐 큰가방 없냐 아아 화장실에 뭐 많던데 아, 이 새끼가 털었네 나이스 오, 2층 있다 2층에 뭐 좋은거 많아 3층이나 이런데 아, 이 새끼보다 빨리 가야 돼 이 새끼 내꺼 다 스틸하려고 히힝, 너 여기 놓쳤지롱 하하하하 아씨 파리만 날려버리네 어, 그렇지 그치 아, 분해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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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나가는거냐 어디로 나가는거냐 메비우스에 뛰냐 뭐냐 이거 투게더 투게더 아, 나 이 새끼들은 팀워크가 없어 아, 나 이 새끼들은 팀워크가 없어 오케이, 파밍 좀 하고 가야돼 그치 그치 화장실에 뭐 좋은거 많더라구요 보통 네 너 먹기 전에 먹어버리기? 하하하하 하하 하하 H1 H1 Z1 내가 봤을때 제일 시청자인거 같에 팔로 미 팔로 미 파일로 미 we need a car we need a car do you know? 아 근데 가스 아직 천천히 퍼져야 여러분들 멀리 있는 가스라서 아 권총밖에 없냐 화장실 그렇지 화장실에 뭐 있어 항상 가봐 아 그냥 가방이네 아 엘리베이터네 그렇지 이럴줄 알았다니까 뭔가 있을거 같았어 헬로우 렛츠고 오 렛츠고 렛츠고 노노노노노 노스웨스트 노스웨서트 팔로미 니지 슈웨이로 야 뭔 말인지 모르는데 니지 슈웨이로 뭔 말인지 모르는데 니지 슈웨이로 말쓰기 싫다는건가 니지 슈웨이로 컴온 컴온 니지 슈웨이로 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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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한국사람이예요 경찰차 한국사람이예요 한국사람이예요 한국분 저좀 태워주세요 중국인들이랑 다니기싫어요 한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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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 한국인이에요 저 거기로 달려갈게요 거기로 달려갈게요 경찰차로 혼자 달려갈게요 맨손으로 맨손으로 달려갈게요 저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저 태워주세요 저 태워주세요 저 중국인들이랑 다니기싫어요 막상 다아아아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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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잘 가실게요 여캠이 나쁘다 여캠이 나쁘다 야 나 태워줘 야 나 태워줘 야 안 죽게 나 태워줘 그쪽으로 달려간다 나 태워줘 나 태워줘 나 태워줘 아이씨이 나 죽었다 박스에 노출됐다 아아 나 다시 돌아갈래 나 갈래 이 새끼라도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그렇지 이 새끼라도 죽여야겠다 야 에디킥 에디킥 내놔 왜 안먹어줘 에디킥 야 에디킥 왜 안먹어주냐고 아아 아아 여캠 보자 여캠 보자 하하하하 야 이 새끼뭐야 야 이 새끼뭐야 야 이 새끼뭐야 야 이 새끼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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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누구야 야 다 깔았냐 촉촉아 아니 촉촉이 게임도 깔았는데 촉촉이랑 호흡 맞춰봐야지 여기 여기 서버야 모르겠는데 여기 어떻게 보자 서버 동미네요 촉촉이 그럼 게임 깔 동안 한판 더 때리고 있을게 오케이 진정? 가자 아아 야 얘 누구야 얘 아까 걔 누구야 여캠 보자 야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라 여기 나는 따라와 어 걸 걸 헤이 걸 헬로우 유왁구 이스 김봉준 유왁구 이스 김봉준 유왁구 이스 김봉준 유왁구 이스 김봉준 acer 요rene 운아아 아음 유왁구 이스 economies reden 태안 넘버원 태안 넘버원 다이원 넘버원 다이원 넘버원 다이원 넘버원 다이원 넘버원 다이원 넘버원 아우 귀 아파 아우 대기 우리팀에 지금 충진하면 들어왔어 얘랑 한번 맞춰볼게 다이원 넘버원 어 남쪽 26 남쪽 26 사우스 26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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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끄러 아 쭈비쭈비 알아서 따라갈테니까 컴온 컴온 아하 컴온 컴온 개풀 아우 시끄러 사람 개바른데 전쟁이야 전쟁 바로 이건가? 누구지? 아니 오디비 쩡 필요없잖아 나 줘 야 쩔지마 미안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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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와 바로잡으러 가자 쟤매 빨리 아니 지금 머리도 없는데 어딜 잡으러가 머리도 가야지 바로잡으러 가자 아니 잡힐거 같은데? 잡는거 맞아? 쟤네도 없어 아니 쟤네도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빨리와 아니 뭐 패기는 하 어디로 간거야 백포 죽는다 빨리 따라와 어디가 어디로 갔어 S로 갔어? 우와 나선다 야 저기 있어 거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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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팀이 쐈어 방금 하이바가 오네 뭐야 얘 죽었는데 이 새끼가 죽였다 너 죽었어? 이 새끼가 죽었다 형들 죽였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죽였어 내가 죽인건데 왜 나 죽여 이 새끼가 우리팀 죽였어 나 죽인건데 왜 나 죽여 나 죽인건데 왜 나 죽여 나 죽인건데 왜 나 죽여 니 뭐 끝씨 야 이런 창 같은 틱이 다 있어 어 어 그 팀개정 한판 더 하고 있을게 촉촉아 너 아직 안된거 같으니까 팀이 개판이네 야 이레이저야 야 이레이저 아까 다른 애가 너 죽였지 나 팀킬 당했어 맞지? 개형이 죽였어 나이스! 근데 있잖아 형 여캠이나 보자 아 진짜 그만 좀 해 알았어 미안 미안 아니 오지게 화내네 아니 근데 그게 시청자가 제일 좋아하던데 아니 아까 나한테 봤잖아 아니 여캠은 원래 끝이 없는 거지 뭐야 이거 민터리 아니 뭐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야 무라 롬에 아이디가 무라 롬에 나 따라와라 이따가 오케이 만나자 이따가 아 우리 그냥 벌판으로 가자 왜 우리 도시감 안될거 같아 아 돼 아 돼 아 돼 다 돼 돼 돼 다 돼 아우 시끄러 아우 귀 아파 저기로 가자 남동쪽 H6 H6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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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 아우 귀 아파 여기로 가자 여긴 사람 많이 없잖아 한 팀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잡자 바로 이거 총부터 먹어야 돼 빠르게 한 두 팀 떨어지는데 옆집에 둘 다 주문했거든 옆집에 다 주문했거든 아우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너무 가까이 있으면 줌 땡기면 안되네. 내가 실수했네. 가까이 있으면 줌 땡기면 안되네 형들 내가 총만 못 쏘고 다 잘하거든. 하필이면 자꾸 총 쏴야 되니까. 총 쏘는거 밖에 없으면 진짜 잘해요. 이제 알았다. 가까이 있으면 줌 쏘면 안되네. 줌 쏘고 하니까. 이레이저 없냐? 아 없네. 아니 근데 이레이저 졸라 못하는거 같다 형들 맞지? 맨날 제일 먼저 죽네. 헬로우 마이 띠. 제작진, 얘 좀 하네. 헤이 무와바! 헤이 무와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요? 아 이 새끼 또또또래. 아 이 새끼 진짜 또... 어... 야 그만해 그만 그만 어? 야 이레이저 왔네? 이레이저 이리와 노래 틀라고 야 노래 틀라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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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케이 뭐야 뭐 튕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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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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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쩌 쩌 쩌 쩌 아 쩌 아 아 구린대 떨어졌다 좋대다 추천 고맙고요 여기 일단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꿀이죠 뜨뜻하게 쇼핑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쪽 하나는 먹어 둘게요 어이 씨발 넘쳐 와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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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오 방탄복 개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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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만 먹으면 좋 아 고! 너 죽을래 죽을래 너 어디있어 와이스트 와이스트? 오케이 아 여기 왔던 데인가? 여기 왔던 데인가요 여러분들 아까 쇼핑했던 데인가 여기가 어딜 안 갔지? 하나 안 갔는데 여길 안 갔나 보다 여길 안 갔나 보다 오 아닌데 헤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와이스트 와이스트 어디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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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일시방탄복까지 만들 수 있죠? 우리 팀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오케이 우리 팀 하나 줘야겠다 this 와이 Creed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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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ㅗ Gl privacy Produculosis 괜찮은 걸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Come on come on Okay okay 야 파밍 오지게 잘 됐다 백수탈출 축하한다 와 2명이라서 틔었거든 어 2명이라서 bits Shopping 어디서 Parlament